교재는 다 제가 보내드렸어요. 혹시라도 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금을 들여서 구매한 책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목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부분은 건너뛰고 쭉 건너뛰고 패턴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컴프레이션 한번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엘릭스 문법에 대해서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드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장에 들어갈까요? 2장이 Inners of Elix Project 이 파트죠. Inners of Elix Project 2장인데 챕터 2인데 챕터 2에 있는 예제 새로 구성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책 교재 샘플 코드는 동작이 제대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순서를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서는 한번 그냥 적어드릴게요. 그냥 mix from C 여기 뚱뚱 게 있는 데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mix new mix phoenix new 해서 어 이게 뭐 엘릭스 드립이 같나요? 엘릭스 드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교재에 있는 대로 하면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mix finish new 엘릭스 드립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버리면 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만든 것이 이 앱입니다. 챕터 2에 있는 내용이에요. 챕터 2에서 다루는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텐데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일단 교재 내용은 챕터 2 까지 챕터 2가 어디까지냐 하니까 여기 이 프로세스 앞에 까지에요. 프로세스 앞에 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umbrella project도 있는데 umbrella project도 아직까지 뭐가 좀 제대로 동작을 안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셨나요?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umbrella project가 기본적으로 뭐냐 하니까 umbrella project는 여러 프로젝터 여러 프로젝터를 하나의 우산 속에 담는 거에요. 하나의 울타리 그죠? 그러니까 several application share one or the same이라고 그럴까요? the same dependencies 이게 umbrella project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앱스 앱스 디렉토리가 있고 앱스 디렉토리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스쿨 앱 있고 혹은 레스토랑 앱도 있고 다음에 시티홀 시청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앱스 속에 그러니까 하나의 umbrella 앱입니다. umbrella 앱 속에 하나의 umbrella 앱이죠. one umbrella 앱 속에 그 속에 several 여러개의 앱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얘네들 한군데 뭉쳐 도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dependency를 공유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모듈들을 outside external 모듈도 share external 모듈 or application or 라이브러리 이게 엠블러 앱의 취지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러들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폴드를 하나 만들어요. 폴드를 하나 만들고 하나의 폴더 속에 그냥 여러개의 어플리, several 앱스를 넣고 그리고 not share not share dependency. 일단 dependency는 dependencies.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고 일단 앱을 다 완성을 합니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리팩터링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bc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abc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abc라는 폴더 속에 school 이라고 하는 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이 스트리밍 이라고 하는 앱도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이따 스토어라고 하는 앱도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hospital 병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에요. 쭉쭉쭉 해서 제반 인프라를 다 독립적으로 코딩을 서로 독립적인 걸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나면 리팩터링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듈들을 따로 뽑아서 공유하는 모듈로 dependency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에러가 없어요. 자 그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 챕터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하고 끝나가죠. 그래서 엘릭스 드립. 지금 요거 피닉스 앱입니다. 피닉스 앱을 만들었는데 굳이 뭐 피닉스 앱을 만들 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냥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example 튜토리얼. 요렇게 튜토리얼. 한번 한번 돌려볼까요? 이것도. 이것도 한번 돌려보죠. 좀 이따가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구조부터 먼저 보죠. 엘릭스 드립 들어서 config 파트의 config exs에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있어요.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로컬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성한 앱이 무엇인지 그거 내용을 좀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지금 하려고 하는게 뭐냐니까. 어떤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클라우드가 있다. 클라우드가 있고. 이 클라우드의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업로딩 파일.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고. 파일은 파일이죠. 파일이고 파일들은 영상, 비디오이거나, 혹은 텍스트이거나, 혹은 북이거나 등등등등등. 이걸 업로딩 하고. 그리고 또 이용자는 이걸 다운로딩 해서 다운로딩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운로딩 해서 시청을 하거나 읽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개발하는 가중. dev. 개발 중에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고. 나중에 프로덕션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또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어디서 하느냐. 이것들을 다 컴픽에서 한단 말이야. 컴픽. 그죠? 지금 디벨롭 하고 있는 중이면 디벨롭에 맞게끔 환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이 릴리즈일 경우에는 릴리즈에 맞게끔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정한 것이 여기 컴픽에 보시면 이렇게 스토로이지 프로바이더를 해서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로컬 로 잡아놨을 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로컬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구글 스토리지에 프로바이드에 구글 클라우드에 로컬. 여기 있는 걸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이 파일. 그죠? 그래서 이 파일이 나중에 상용 버전일 때는 상용 버전에 맞춰서 코드를 구성할 것이고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과정에 맞춰서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비헤이비얼이라고 있어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를 해서 비헤이비얼 쓰고 있는데 이 비헤이비얼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토콜하고 그래서 프로토콜과 비헤이비얼 이 개념은 한번 비헤이비얼 비헤이비얼이 스펠링이 영국식이에요. 영어, 미국식은 그냥 U가 없잖아요. 이렇게 U를 넣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알고리즘이죠. 뭐냐 하니까 특정한 모듈, 어떤 모듈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듈이 당연히 지켜야 할 임플멘트 해야 할 펑션들을 지정하는 것. 그죠? designate functions to be implemented by some modules which wants to provide a specific service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듈들이 임플멘트 해야만 하는 펑션들을 지정하는 것 그것이 비헤이비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게 젠서버에요. 그죠? 젠서버 유저 젠서버라고 하게 되면 유저 젠서버 많이 쓰잖아요. 할 때는 젠서버라고 하는 이 비헤이비얼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그 서비스에 맞는 펑션들을 임플멘트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스타트 링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했었나요? 이닛이 있었고 그리고 핸들콜이 있었고 핸들캐스터 등등등이 있었죠. 이게 다 비헤이비얼이에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좀 다릅니다. 프로토콜 내용은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요거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특정한 데이터가 임플멘트 해야 할 물어봐야 되나요? 펑션들이 되는거죠. 요거는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죠. 그래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음 이것도 마찬가지 음 뭐 어 스페시픽이라고 하나의 원 원 스페시픽 펑션 음 a 데이터타입 데이터타입 하나의 데이터타입이 should implement 임플멘트 입니다. to 어 be used 음 as argument argument of 어 어 스페시픽 펑션 요렇게 적으니까 뭐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예제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특정한 펑션 의 argument 로 이용되기 위해서 데이터타입이 임플멘트 해야만 하는 펑션 입니다. 정의는 정확하게 내린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장에서 다룰 내용은 behavior 그리고 protocol 예요 그리고 configure 내용입니다. 요거는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